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작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게 되면 나이에 걸맞는 그런 소재를 선택해서 책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튜브를 하는 저도 나이를 먹어 가니까 주제에서도 조금 변화가 있죠. 나이를 먹어가는 사람들은 다들 생계를 어떻게 꾸릴까 또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문지상 같은데 노후를 어떻게 보내는가 노후의 생계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이 이제 노년층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정보들은 앞으로 길어지는 노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고 있는 30대 40대 50대에서 대단히 유익한 그런 콘텐츠가 될 것 같다. 살아본 사람들이 직접 체험하는 것을 미리 알 수가 있으면 그만큼 이제 준비하거나 대비하는 것에 수월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노년에 대한 부분을 한번 또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반전 인생인 거죠. 이 후반전 인생이 아주 깁니다. 김형석 전전세대 철학가 교수님처럼 100세를 넘는 경우는 앞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90세까지 사시는 분들은 꽤 많아진 것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경험자들이 오늘 이제 조선의보의 기사는 왕개미 연구소에서 나오는 그런 노후 리포터가 상당히 읽을 만하죠. 퇴직 이후에 매달 190만 원을 수령할 수가 있으면 일하지 않고 중산층이다. 그러면 은퇴 기족층은 얼마나 수입이 생길까 시작하는 이야기가 기자가 젊은 분일 텐데도 아주 호소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는 별반 중요하지 않다. 진짜 실력은 당신의 경제활동에 종지부를 찍고 난 다음부터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노후에 월급이 끊기기 때문에 해녁 시절에 준비를 많이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연구소가 발표한 농협투자정권이 100세 시대의 연구소에 따르면 노후소득 피라미드의 꼭대기층에 살면서 생활비가 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은퇴 기족층이 월소득이 525만 원 그러니까 근로소득 노동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이게 세전입니다. 그 다음에 은퇴 상류층이 372만 원 8.1%고 그 다음에 월 2.5% 8.2% 은퇴 중산층이 198만 원 33.1% 상대빈곤층이 125만 원 60세 이상 완전 은퇴 가구 세전소득 기준 통계층 자료를 가지고 아마 NH투자 정권 100세 시대의 연구소가 분석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보면서 조금 이렇게 은퇴 기족이라고 부를 수 있겠냐 이 정도 소득을 가지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간에 통계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겁니다. 이제 소득을 어디서 대부분 은퇴자들은 염출을 할까 이렇게 보니까 공적연금이 2021년이 훨씬 더 2011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네요. 그만큼 이제 그 다음에 예금 적금 부동산 주식 채권 11%밖에 안 되네요. 사적연금 5.8%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아마 공병호 tbs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에 대한 노후 문제 월스트리트 저널에도 노후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그래프를 가지고 아마 제가 방송을 한 번 내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놀라운 것은 미국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상당히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식시장에서 배당금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노후에 상당히 중요한 수익을 삼고 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한 번 내보낸 적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주식시장이 단단하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아직도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주식시장에 대한 또 약간 선입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10년 20년 정도를 보게 되면 그렇게 수익성 좋은 편도 아니고 주식시장이 잘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이 잘 성장하려면 실물 경제에 좋은 기업들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요즘에 이제 수학개미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참 잘하대요. 젊은 사람들은 미국 시장에 직접 투자를 해가지고 배당소득도 상당히 누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번에도 상반기에는 기술주들이 대급 급등했기 때문에 수학개미들이 돈을 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테슬라라든지 메타, 구글, 애플, 엔비디아 이런데 투자했던 사람들은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보면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런 기사들에서 정말 경험을 배울 수 있는 것은 댓글에 의견을 남긴 직접 노후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보시면 제 나이 64세에 아직도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년 퇴직하고 유유자적하며 사는 친구들이 부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하나둘 말합니다. 일 없이 사는 것이 제일 고통이라고 내가 지금 생각해도 얼마를 벌든지 할 일이 있고 그의 상황에 수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연금도 좋고 금융소득도 좋고 월세 수입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중에 제일은 제가 일했을 뿐은 근로소득입니다. 654명이 찬성하고 반대가 21명이거든요. 공병호TV에서 얼마 전에 한 은퇴연구소에서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이렇게 올린 칼럼을 올린 내용을 소개해드린 게 있는데 대개 우리가 은퇴를 하게 되면 백두산처럼 소득을 쭉 벌다가 봉오리에 도착한 다음에 은퇴 시점부터 그다음에 인출하기 시작하는 소위 봉오리가 있는 산처럼 생각할 게 아니고 그분 말씀은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개마고원처럼 은퇴를 하더라도 가능한 일정한 근로소득이 발생하도록 해가지고 그 돈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개마고원처럼 은퇴를 하더라도 경제 본인이의 그런 생활비 정도는 벌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근로소득을 벌어서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이 자산 자체가 굴러가면서 재산을 정식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평평한 그런 개마고원을 개금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이 분은 그걸 하고 있는 거죠. 본인이 이제 축적한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일을 하는 기간을 늘려가지고 자유금이니까 가능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기본 자산이 생활비로 쓰여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어떻든 사람은 청년기든 중년기든 노년기든 간에 시간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생산적인 용도로 그런데 고정적으로 시간이 나가는 그런 활동이 없게 되면 여행도 맨날 다닐 수가 없고 친구도 매일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활동 시간이 한 12시간 정도 되면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직장을 출근할 때는 그 시간 중에 일정 시간은 항상 나가지 않으면 고정적으로 고정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일거리를 갖고 있고 그것이 큰 돈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으면 대단히 좋은데 그것을 이제 이 분이 말씀하신 거죠. 퇴직이후에 연금 포함해서 부부 월 400만 원 정도 제가 수입을 받고 있는데 제가 상류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고정지출 병원비를 제외하면 그저 아무에게도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고 살 정도입니다.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은퇴 기족이 525만 원 정도의 근로하지 않고 들어오는 소득이다 이렇게 해서 조금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은퇴 기족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 분 말씀처럼 세금 나가는 게 너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조시하고 준조시의 부담이 노년에도 그다음에 이제 인생의 행복이란 노후에 있겠죠. 죽을 때까지 아프지 말고 그건 뭐 알 수가 없는 건데 최대한 자기 건강을 보존하기 위해 가지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그다음에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젊은 날 약주 같은 걸 많이 했으면 좀 많이 줄이고 요즘에 건강 정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노력하게 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베토멘이란 분이 이제 이런 댓글을 참 정성스럽게 많이 남기시는데 오늘도 예외가 없네요. 계속 일을 하는 것도 적당한 나이에 퇴직해서 한가롭게 지내는 것도 양쪽 모두 나름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이 아닌 이상 50대 중반에 접어들면 일을 그만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람은 혼자 시간을 잘 보내는 기술을 터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 시간을 보낼 줄 알면 노는 것이 마냥 지겨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때로 몰려다니냐 그걸 노는 것을 생각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하면 갑자기 혼자 된 느낌이고 뭘 할 줄 모르는 겁니다. 따로 똑같이 친구와 어울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혼자 시간을 보내는 노하우를 터득하는 것이 노후에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런 일종의 테크닉은 꾸준히 연마하고 소재를 찾아야 됩니다. 젊은 날부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자이건 타이건 간에 혼자 보내는 시간은 늘어납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 같죠. 퇴직 이후에 정확히 5년이 지나면 직장에서 맺은 인간관계를 거의 100% 단절된다고 보면 됩니다. 혼자 시간을 보낸 노하우 연금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누구나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베토벤님 말씀처럼 이렇게 경험자 하는 이야기가 천금같은 지혜인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아주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몸에 완전히 배에 있어야 되는 거죠. 아주 좋은 그런 연금 못지않게 중요한 노년을 사는 지혜라는 거죠. 제가 나이가 70인데 돈 쓸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한두 가지 할 일로 생활을 단순하면 극빈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쌓은 자기 철학적 지혜로 결과를 만드는 시기입니다. 미리 실망 마시고 미리 걱정 마시고 긴 노후 시간을 생산적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아주 뚜렷한 특성이 욕망이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살 것도 많이 없어지고 나중에 나이가 좀 많이 들게 되면 여행도 뭐죠 별로 이렇게 욕망이 없어지는 거죠. 여행 가면 또 고되고 힘드니까 요즘에는 그리고 유튜브를 가면 가보고 싶은 대로 또 다 가볼 수가 있습니까 큰 돈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몸만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지 않으신 분들도 위로가 되는 거죠. 은퇴 이후에 300만 원 정도 소득이 있으면 국건강보험 등 각종 세금이 1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아까는 400만 원 됐는데 100만 원 나간다고요. 국가에 주는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합니다. 이제 이게 참 문제인 거죠. 어쨌든 오늘 여러분 보시는 분에 따라서 좀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통계 자료도 한번 우리가 보고 그리고 이미 좀 나이가 들어 보신 분들의 경험담도 들어보게 되면 좀 젊은 분들도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자신이 이제 이렇게 댓글을 남기신 저보다 좀 노년을 일찍 사신 분들의 얘기를 보면서 참조할 거는 참조하고 또 그걸 가지고 또 글도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 혼자 있는 시간도 잘 보내시고 또 좀 젊은 분들이 방송 보시게 되면 경제적으로 나중에 궁핍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도 잘 하시고 요즘에 젊은 분들은 나이가 든 세대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잘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제가 공직선거를 해본 다섯 권의 도덕놈들 시리즈를 발간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노후가 바로 한국이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책이 늘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그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